도전을 안 해쳤네 도전을 외치고 다시 가겠습니다 오케이 따라와 3분에 만원 3분에 만원 3분에 만원 4분에 3만원 뭐 이런거거든요 4분에 만원 4분에 만원 4분에 만원 4분에 만원 5분에 만원 5분에 만원 6분에 만원 도전을 안 해쳤네 도전 외치고 다시 가겠습니 여러분 흥련 아닌거 같애 이게 나은거 같애 그치 도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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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만원밖에 안돼. 잠깐만. 딱 3분에 들어갔어. 진짜 진짜 한번만 더 기회 주세요. 아 그리고 인간적으로 바스 안 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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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바스 빼야 되네. 그냥 이거 해서 눈사람 하자. 눈사람 안 나오는데? 뭐야 이거 안 나와. 망했어. 눈사람 왜 이렇게 많이 나. 원코에 바스 없애고 가자. 에이. 그냥 저거 하자 하자 하자. 아 진짜 찐막 저스 빼자. 진짜 와. 영카 어떠세요 영카 어떠세요? 정말 정말 마지막 기회 주세요. 진짜. 마지막에 여러분 보시는 분도 질릴 수도 있는데. 진짜 찐막. 근데 진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은. 10연승 성공할 듯. 괜찮으신 건가. 진짜. 너무 differently.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퍼뜨로.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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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빠 자게 먹었죠? 돈이 들어와 소리 들린다 자기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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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나는ENS 날bur rack을 Alpha 자 그러면은 3만원 있죠. 아 이거 어? 어? 고생여 이러면은 쏠 맛나지 이러면은 고탱 쏠 맛나지 현희님께서 네 거의 3만원인데 근데 진짜 고기 기회를 진짜 많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